안녕하세요 전남대력원즈 이슬찬 선수입니다 김영욱 선수입니다 이유현 선수입니다 팬분들을 놀래키는 그런 인터뷰를 한다고 들었는데 잘 놀래키실 수 있도록 잘하겠습니다 리액션 잘해라 이유현아 확실한 리액션과 좀 재밌는 분위기를 연출해서 아니 이런 진정한 자리 아니니까 그냥 잘하겠다고 해 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전남대력원즈를 사랑하는 팬 조안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 옆은 전남대력원즈를 사랑하는 이원빈이라고 합니다 가족같은 분위기가 있고요 늘 항상 함께하는 느낌이 드는 팀이에요 저희가 잘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도 좀 있고요 그래서 기대가 큽니다 전남은 FF급 3회 우승팀이고 연속으로 2번 이상 우승한 팀이고 대구는 아직 FF급 우승도 없고 게임이 안 되죠 지금까지도 잘해왔고 잘할 거라는 걸 항상 믿음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저희 선수들 잘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화이팅! 아쉬운 점은 올해 골 결정력이 좀 아쉽습니다 쉽게 넣을 수 있는 건 못 놓고 어렵게 놓고 쉽게 내주고 그게 지금 몇 경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봐도 제 눈에도 손에 꼽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좀 아쉽습니다 골 결정입니다 저희 팀이 성적이 리그에서는 그렇게 좋은 팀도 아니긴 하지만 FF컵은 당연히 씹어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씹어먹을 수 있어요? 네 씹어먹을 수 있어요 저희 팀은 저희 팀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저력을 가진 팀이니까 정말 확실히 잘할 거라고 정말 믿고요 다 변남의 자랑입니다 레전드로 좀 남아주시고 부상 당하지 말고 꼭 우승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우 깜짝아 어우 놀래요 아니 진짜 뭐예요? 네 감사합니다 끝났죠? 네 실전 선수 100경기 축하드립니다 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저 몰랐습니다 네 이번 대구전 반드시 이겨가지고 결승전 꼭 진출하겠습니다 결승 가자 전남팀 선수 화이팅!